한국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 거리와 늠름한 모습으로 광화문을 지키고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, 색색의 아름다운 집들이 모인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. 사진들은 주터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2018 한국관광사진경영대회 수상작입니다. 지난 7월 20일 주터키 한국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2018 한국관광사진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. 수상자 4명의 작품과 참가자들의 작품 총 25점이 전시됐고 내재 페케랄 탄흑한 심사위원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작품이 선발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터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들을 통해 작품 심사가 이뤄졌고 총 29명의 참가자들 중 4명이 선발됐습니다. 한국의 아름다운 여인과 요리가 여의도 Park. 한가공공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는 곳이었어요. 사진을 보는 걸 보면, 한국에서 보면, 한국의 주인은, 이 주인을 느끼고 싶어요. 2016년에 한국의 예주를 작동하는 사쿠랑 탑을 찍은 관람객들은 주 터키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호시를 먹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사진을 관람했습니다.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가 사진전을 통해 소개되면서 터키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인 이번 전시회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.